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벙개홍입니다 테스트 2 2-1 들어가겠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as는 몸와 드시의 뜻이죠 many of you 많은 너희들이 알듯이 you는 2인칭이니까 no 써야죠 s 들어가면 안되죠 그죠 many street lights 복수죠 많은 길거리에 등불들은 were not replaced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되어지지 않았다 after who죠 hurricane charlie가 온 후에 in our neighborhood 이웃지역 our neighborhood watch group 다 묶어갖고 지역 방범대 라고 묶으면 되겠죠 우리 지역의 방범대 멤버들은 are coming around coming around 둘러보는 중이다 어 2로 보는 중이 아니고 둘러보는 중이다 어라운드가 안찬치사 때문에 둘러보는 중인데 자 with stream maps 자 with는 도구로 나타내죠 그러면 stream maps 거리의 지도와 함께 자 이제 인디케이팅 앞에 나오는 지도에요 지도의 성질 나타내는 ing 현재 분사 능동 능동으로 지도의 성질이며 이 지도는 포함하고 있는데 where we believe 자 그래서 장소의 명사가 나왔으니까 where를 받았죠 뒤에 완벽한 문장 주원화 목적은 생략이 없어요 우리가 믿기에 대생략 구조입니다 street light edition 그러면 거리에 불에 추가가 is need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피로 되어지는 곳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지도에 자 in our neighborhood 우리 이웃 지역에 keeping our street light well lit 까지가 전체가 동명사 주어가 됐죠 그러면 유지하는데 우리의 길거리 빌드를 well lit 에서 lit 는에 의해서 pp 과거분사에요 light lit lit 과거분사 pp 로 썼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길거리가 잘 비춰지도록 유지하는 것은 단수 is 주요한 detonate detonate 면에서는 억제책 오우 성공했다 그러면 범죄에 대한 그래서 crime도 범죄에 대한 억제책이 된다 주요한 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매우 다크 어두운 지역을 자 alone 저지 싸움 뭐뭐를 따라서 자 along the 코슬리 인프론트 오브 타운홀 어 타운홀 타워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을 타워 앞에 코슬리 지역에 자 위치는 이 타워죠 이 타워가 있는 지역들은 뭐 area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must bpp must 조동사 동사원용 address 되어줘야 된다 수동으로 썼죠 address는 주소 라고 하면 망한거죠 그래서 동사에요 address는 원하는 뜻이자면 다루어져야 되는 바로 줘야는 아니고 다루어져야 된다 다루어져 줘야 되는 자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는데 몇몇의 다른 지역 거리들을 자 그러면 that 이 지역들은 could 조동사 동사원요 자 benefit 할 수가 있다 이익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from 뭐로부터 additional 추가적인 빛으로부터 자 우리는 will be 또 동사원형이에요 자 우리는 be 동사 뒤에 또 진행을 썼죠 그러면 할 것인데 하는 중이다 그럼 되어질 중이다 합치면 자 넣을 것이다 그리고 stacks는 말뚝들 말뚝들을 자 in the ground 땅에 땅도 장소로 잡았으니까 where로 들어갔죠 또 당연히 완벽한 문장 where 해석은 그냥 그곳에서 자 우리가 느끼기에 이러한 빛들이 made to bpp 네요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아마도 위치 되어지는 곳에 please let us know let's 사육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원형이에요 let's 자 그러면 제발 우리에게 알려줘 사육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if 만약에 네가 are opposed 빈칸될 수 있겠죠 그래서 opposed 는 반대 한다면 그래서 수동으로 반대 되어진다면 너의 의견이 수동으로 썼습니다 저 2는 전지사 어디에 해줘 자 그러면 에디션은 추가 추가하는데 반대한다면 더 많은 길거리 빛들을 in the marked 로케이션은 여기서는 과거분사 로케이션 수식 표시되어진 지도 지역 표시되어진 지역에 지도 나눠주고 여기에 우리가 넣을건데 네가 아니면 전화해라 말이죠 콜 전화해라 명령문 우리의 이웃지역 왓측으로 아까 나왔죠 광범대에게 멤버들에게 혹은 데니스 리차르드 여기에요 2 express 2 부종사 부사의 목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죠 의견을 the like 그 빛들은 will bpp 조동사 bpp에요 installed 추가되어질 것이다 and no expense 일치불인칭에서 부가의 비용으로 extra 이렇게 써 놓고 틀린거 골라라 일치불일치문제로 바꿀수도 있죠 심심하면 다음은 town homeowner 집주인에게 in 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아까 please let us know 여기였죠 여기가 필자에 한줄로 하면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한 폭풍이 온 다음에 다 부서졌는가 보죠 자 주민의견을 조사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